생방송 뮤직빵! 안녕하세요 이번주 1위 후보 에일리입니다 I'm your boyfriend! 야노스로 컴백한 boyfriend입니다 네 에일리씨 1위 후보에 오르는거 완전 축하드려요 만약에 1위 후보에 오르신다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드릴까요? 저의 타이틀곡 보여줄게를 영어로 살짝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완전 1위 후보에 오르고 싶은데 비법 좀 알려주세요 어 글쎄요 무대 위에 카리스마? 네 Boyfriend도 완전 멋있는 퍼포먼스로 충분할 것 같은데 야노스 안무 조금만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날 위한 눈물 눈물 걷어 와 순위 3승 예감 팍팍 지네요 Boyfriend의 컴백 무대와 1위 후보 에일리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채널 스타트 크로스를 카욱 첫몸 스승 첫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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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몸